안녕하세요. 와피캠핑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캠핑장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2020년 9월에 오픈한 천황산 가족 캠핑장입니다. 항동지구에 있고요. 서울에서 아파트 단지 뒤에 캠핑장이 생기다니 대박입니다. 천황산 가족 캠핑장 예약 방법은 인터파크에서 매월 10일에 다음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이트는 1박에 3만 5천원입니다. 체크인을 먼저 해야겠죠? 되세요! 우선 캠핑장을 둘러볼까요? 예약 시 등록한 차량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천황산 가족 캠핑장 배치도를 살펴볼까요? 일반 데크 12개, 오토데크 18개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 데크 구역입니다. 일반 데크는 편의시설이 가까워서 좋고 총 12개 사이트로 되어 있고 오토데크는 언덕 위에 있고 총 18개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예약한 사이트는 24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옆구역에는 오토데크 6개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기준엔 여기가 명당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약할 때 주의할 점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사이트 소개를 해드릴게요. 배치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 구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 사이트당 한 대 주차 가능하고 사이트를 띄엄띄엄 쓰게 해놨더라고요. 이 테이블은 모든 사이트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도 다 비치되어 있고 대전함도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잘 되어있다. 여기가 4 곱하기 3 밑 1 2 3, 4, 5, 6 각 사이트에 이용자 준수 사항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라인으로 넘어갈게요. 4, 5, 5, 6, 5, 6, 7, 8, 9, 9, 9, 9, 9, 9, 10. 그런데 여기는 좀 따딱딱 붙어있다. 마주보고 있어야겠어요. 여기가 8번, 여기가 12번인데 너무 발 앞에 붙어있습니다. 왼쪽이 12번, 오른쪽이 8번. 조심하세요. 장작이나 나무 사용을 금지합니다. 여기는 9번 여긴 그래도 좀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돼있네. 4번 9번 5번 10번 6번 일반 데크 4번 바로 뒤에 현잇 시설들 9번 뒤에는 산입니다. 6번 10번 10번은 옆으로 넓어. 그래서 테이블이 옆에 있네. 6번 게 큰일이야. 너무 구석이야. 무슨 일반 데크 사이트에서는 6번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천하선 올라갈 때 이리로 올라가나요? 네. 이리로 올라가나요. 자리 선정할 때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채우고 측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통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분리수거해 주시면 되고 음식 쓰레기는 여기 식기세척장에다가 네.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식기세척장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뭐 안아보니까 세척장이 아직 따뜻한 물 안 나온다는 나와요. 아 나와요? 네. 가지러 준비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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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 이용도 안 해보시고 로브를 하세요. 그냥. 그냥 이용도 타고 해야지 시험 보고 가시면 여긴 무시험 입장에 이제 오토데크 사이트를 둘러볼게요. 13에서 30번 사이트이고 언덕 위에 있습니다. 캠핑장 자체도 크진 않지만 다 표시되어 있어서 찾기 쉬워요. 아 여기는 뭐야? 그냥 공통가 아 여기서 공 내려면 되겠다. 13번부터 18번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차량을 바로 옆에 추천할 수 있는 오토데크 16번 데크는 사이적 거리두기 때문에 안아놓고 15번 제일 마지막은 13번 데크 13번 사이트 앞에서 보는 뷰입니다. 편의시설 적금성 프라이버시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3에서 18번 라인을 추천합니다. CCTV 위에 있는 사이트는 계단을 이용해서 갈 수 있어요. 아 여기도 있네. 어 여기다 보냈네요. 29번 29번 그리고 저희가 예약한 24번 사이트입니다. 24번 사이트는 비추합니다. 여기가 천황산 등산로 입구라서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평일 캠핑이면 모르겠지만 주말이라면 24번은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천황산 정상까지는 여기서 500미터만 가면 되고 마지막 구역입니다. 30번 사이트 총 사이트는 30개 29번 사이트 28번 사이트 26번 사이트 헐 25번 사이트 여기도 추천합니다. 캠핑장이 한눈에 다 보여요. 이렇게 해서 30개 모든 사이트를 돌아봤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이트 운영을 축소하고 있으니 예약하실 때 참고하세요. 다음은 편의시설 둘러볼게요. 문은 다 자동문으로 돼있어서 좋더라고요. 밤에 벌레도 안 들어오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한 개만 사용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샤워장이 있는데 대박입니다. 샤워장 안에서 세면대가 있고 지금까지 이런 캠핑장 샤워실은 없었다. 캠핑장에서 이런 샤워장은 처음 봤네요. 개밀走 더 놀라운건 개인 옷장도 안에 있더라고요. 오... 그리고 그 옷장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식기세척장이 있는데 개수대는 총 9개 설치돼 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도 있더라고요. 세제가 비치돼 있어서 좋았어요. 바스켓도 있고 밖에도 6개의 개수대가 있답니다 아까 봤던 일반 데크 사이트이고 여기는 개수대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따로 제공하지 않으니 모아서 분리수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버리는 곳도 있습니다 단 장작 사용은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구로에 있는 천황산 가정캠핑장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경쟁이 치열해서 예약하기도 힘들어질 것 같네요 아무쪼록 영상 참고해서 좋은 사이트를 선정하시고 즐거운 캠핑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